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찌질찌질 개찌질하게 울다가 안드로메다로 쫓겨나버린 그런 거지같은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환승연애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나한테 다시 올거라며 질질짜던 거지같은 전남친 야 영혼이 없잖아 더 명렬하게 찢어봐 이 자식아 원제 헤어지자 해놓고 지갑쳐 울었던 남친 전남친 저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신부였어요. 결혼 약속은 당연한거고 프로포즈도 받았고 양가인 사이 거기다 상견례까지 이미 다 끝난 그런 상태였죠. 한마디로 이제 웨딩플래너만 잡으면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준비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헤어졌어요. 아니 원래부터 그랬습니다. 이 남자는요 자기 기분이 나쁘거나 사소한 걸로 싸움을 해도 헤어지자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댔어요. 마치 그게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휘둘러댔죠.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이 없었고 얼음처럼 냉정했는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는 건 그렇게 가버리고 짧으면 며칠 길어도 한 2주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자기야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저 저는 그런 거지같은 인간을 다시 받아줬죠. 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엔 당분간이나마 잘해줬으니까 그걸 보면서 바보처럼 그 전에 있었던 그 거지같은 일들을 싹 잊으며 지냈습니다. 맞아요. 세상에 이런 초등신 머저리 바보가 또 있을까 싶어요. 그게 바로 접니다. 인정해요. 뭐 지금이야 모든걸 완벽하게 다 내려놨지만 그땐 그랬습니다. 이 남자가 그래요. 제가 대학대 시시로 만난 제 생애 첫 연인이었고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잘생겼어요. 외모가 정말 제 스타일이라 10년 가까이 만나며 아무리 거지같은 일을 당해도 얼굴만 보면 저절로 화가 풀리는 그런 연애를 했습니다. 그렇죠. 갑을도 아니고 진짜 병신같은 연애를 했어요. 그랬는데 이제 슬슬 결혼이라는걸 앞두고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단점들이 점점 더 크게 와닿는다고 할까요? 아무리 부정을 하고 싶어도 안되더라고. 결혼을 한 분들 말씀 중에 틀린게 하나도 없어요. 다 맞아. 정말 10년동안 죽어라 이야기한거 아니 아무리 울고 웃소를 해도 못 고치는 것들 아니 안 고치는 그 단점들 때문에 슬슬 제 영혼까지 지쳐가던 중 되레 저한테 화를 내고 막말까지 하는 모습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큰 상처를 받게 됐구요. 또 그런 와중에 그 개같은 벌은 난 못 준다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화도 못 참고 우리 헤어져 이씨! 이럽니다. 역시 인간은 안변하더라구요. 그러나 안변한건 이 인간만 안변하는거고 저는 달랐어요. 예전 같으면 제발 좀 참으라며 울면서 매달렸을텐데 이번엔 다르더라구요. 이거 저 스스로도 놀랐던건데 제 입에서 그냥 어? 그렇게 해? 이런 말이 튀어나왔어요. 그랬더니 이 남자 속으로 좀 많이 놀랐나봅니다. 뭐 저한테 티를 안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놀란 티가 나더라구요. 여하튼 우린 그렇게 이번엔 진짜 이별을 했고 저도 평소랑 달리 완전히 마음이 식었던건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후폭풍이 아예 없었던건 아니었어요. 10년을 만났으니까 한동안 회사든 집이든 그냥 멍때리는게 많았죠. 그래도 예전처럼 눈물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확실히 많이 단단해졌다는게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난거라면 그래 설령 다른 사람들 눈에 파원으로 보인다 해도 뭐 금전적으로 딱히 손해를 본것도 없고 청첩장 역시 나온게 아니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일이 해명 역시 안해도 되는거다. 나름 깔끔하게 잘 끝났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보니까 화도 점점 누그러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살만해지더라구. 뭐 여하튼 그런 평온한 상태가 됐는데 또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 인간의 개도 안 가져갈 그지같은 단점들 덕분에 정말 오만장이 다 떨어지더라구요. 아닌게 아니라 이땐 진짜 저한테 많이 놀랐어요. 와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절대 안될 줄 알았는데 그 새끼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요. 그리고 이별을 하고 한 8주 거의 두 달이죠. 제법 긴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상처도 미련도 아니 현타조차도 희미해져 가는 마당에 이 자식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. 저희 집 앞까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더라 이겁니다. 자기야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제발 한번만 용서를 해줘 이런 말을 해요. 그런데 말이죠 이 인간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 어떤 안타까움 슬픔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병신이네 어처구니 없음과 가짜는 밖에 안 느껴졌어요. 그 긴 세월 지가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나는 상처를 받고 아프고 울었는데 그동안 지가 짓밟은 건 하나도 생각을 못하면서 지 아픈 건 조금도 못 참고 이렇게 찾아와 질질 짜는구나 참고로 그 이전에는 톡으로 혹은 전화로 미안 이러고 끝이 왔어요. 물론 그걸 받아준 제가 범인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전에는 제가 전혀 인식을 못했던 건데 사람이 차분하고 냉정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. 아니 이 새끼가 나랑 헤어진 동안 뭘 처하고 돌아다녔는지 내가 알게 뭐야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야 왜 그래 환승하려고 다른 여자 만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냐 이런 말이 나왔고 지는 뭐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비는데 이때 처음으로 혐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. 그동안 아무리 화가 나고 또 큰 상처를 받아도 아니 그냥 사람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도 그 잘난 얼굴만 보면 마음이 풀리곤 했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인간이 개찌질하고 없어 보이는 건지 이젠 그냥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꺼져라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진짜 어? 끝까지 매달리고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. 아니 오히려 고맙더라고 그런 덕분에 없던 장도 더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그지같은 인간의 연락처 카톡 이런건 이미 싸그리 차단을 했고 다행히 SNS 같은건 제가 아예 안해요 그리고 우리가 CC 출신이긴 하지만 천만다행인게 지인이나 친구들끼리 딱히 겹치지는 않습니다. 알고는 지내지만 하지만 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일은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앞으로 또 찾아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?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아빠랑 오빠한테 이 모든걸 다 말했고 안그래도 죽인다 살린다 하던 인간인데 당분간 저랑 같이 출퇴근하기로 했어요. 참 바보 같아요.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고 정신을 차렸다면 이런 그지같은 인생도 살지 않았을텐데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아쉽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저랑 가까운 친구라 해도 정말이에요. 단 한 번도 우리가 헤어졌다 번복했다 이런 말들 또 이 그지같은 인간의 단점같은 거 안좋은 것들 얘기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즉 뒷담을 안해본 거죠. 근데 좀 해야겠어. 이번 주말에 술 한잔하면서 빡빡 좀 씹어봐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댓글 1번 쓰니 말이 맞아요. 헤어진 그 8주라는 시간동안 소개팅 같은 거 받았는데 그게 잘 안된거지 뭐. 꿀꿀꿀. 어우 찌질한 새끼. 그런데 10년동안 바보 등신처럼 끌려다닌 것 치고는 마지막 이별만큼은 정말 잘해서 다행이야. 그 10년 정으로 만약 다시 만나줬다면 쓰니는 정말 멋대가리 없는 여자가 됐을 거라고요. 꿀꿀. 2번 맞네. 딴 여자로 갈아타리고 했는데 실패했구만. 꿀꿀꿀꿀. 꿀꿀꿀. 3번 정말 잘하신 거예요. 이제는 뭐 쓰니도 잘 알겠지만 저 자식 저거 나중에 이혼이란 말을 반막듯이 했을 거야. 결혼했다면 말이죠. 농담 아니고 사람 피말려 죽이는 스타일이야. 이런 것들이. 10년 세월 이거 진짜 하나도 아까운 거 아니야. 그냥 본인 스스로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요. 되돌끌. 맞아요. 거기다 특히 애까지 낳으면 더 미치죠. 아이가 있으니까 더더욱 지랑 못 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툭 하면 협박하듯 어? 쓰니 표현처럼 그 이혼을 무기로 휘둘렀을 거라고. 정말 잘 헤어진 거고 저런 그지 같은 인성을 가진 남자는 남친이 뭐야. 그냥 지인으로도 두면 안 될 미친 인간이라고. 3번 나도 남자지만 남자들이 하는 등신 짓거리 중에 최고는 바로 이거지. 지가 차 놓고 나중에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하는 거 그지 같아. 끌 끌 끌 끌 4번 나는 7년 동안 만난 남자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. 싸운 것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 잘해라 서로 사랑해 해놓고 오후에 갑자기 전화로 이별 통보를 하는 거야. 밑도 끝도 없이. 그때 느꼈던 그 어처구니와 멍함은 진짜 말로 설명이 안 돼요. 그러다 한 달인가 정도 지나서 제 친구가 하는 말 야! 그 새끼 여자 생겼다! 뭐? 했더니 헐 카톡 프사에 어떤 여자랑 찍은 사진을 올려놓은 거야. 저는 당시 계속 봐봤자 힘들고 힘드니까 속만 쓰리니까 이미 차단을 해서 몰랐거든요. 그렇게 친구 말 덕분에 사진을 봤고 아 환승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마음 정리 진짜 쉽게 되더라고 7년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3개월인가 더 지나서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네. 내가 잠깐 미쳤던 거야. 네 생각밖에 안 났어. 아니 내가 지를 차단해가지고 여자 만난 걸 모르는 줄 아나? 진짜 얼트니가 없어서 순간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.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나 남친 있으니까 그냥 꺼져! 이러고 끊어버렸죠. 그 뒤 연락 오는 모든 번호들 다 차단하고 맞아요. 이런 자식들은 지 놀 거 다 쳐놀고 와서 이러는 거야. 쓴이 정말 잘한 겁니다. 5번 나도 이거랑 비슷한 경험을 해봤던 사람인데요. 저렇게 잡아도 안되니까 갑자기 지가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그래 공공이 니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. 내가 다 알아. 나 속지 않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마음 풀리면 언제든지 말해. 이지랄 저 같은 경우 지인이 좀 겹쳤는데 제가 그 지인들까지 모조리 다 손절을 했거든요. 물론 그 사람들은 죄가 없지만 제가 이야기했어요. 그 새끼가 자꾸 생각나서 그러는 거다. 정말 미안들 하다. 이러면서요. 그러자 다른 사람까지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. 그냥 마음 편하게 만나라. 우리도 친구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니냐. 등등등. 개잡 소리를 하다가 그것도 안 먹히니까 이번엔 또 미안하니 어쩌니 진심어린 척 빌고 사과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조차도 안 먹히니까 이 거지같은 놈이 결국 이거 전열이 바람피워가지고 헤어진 거야.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. 맞아요. 이거는 못 참죠. 바로 고소 때렸습니다. 결국 이 자식 부모님까지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했고 또 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연락을 한다든지 찾는 거 없겠다. 이런 조건을 걸고 고소치화해 주었고요. 또 그러거나 말거나 소문 나가지고 쪽팔렸나 봐. 저랑 지인들 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. 끌 끌 끌 끌 6번 10년 동안 아무리 개지랄을 떨어도 사랑만 받으니까 지가 진짜 뭐라도 된 줄 착각을 했나 보네. 끌 끌 근데 진짜로 헤어지고 보니까 개시공창인 걸 알게 된 거지. 정말 굴이다. 그렇죠? 스니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나실 거라고요. 7번 그 헤어진 8주 만에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돌아온 거네. 끌 끌 끌 근데 돌아갈 자리가 없어. 8번 연인들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. 우리 헤어져. 부부 사이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. 우리 이혼해. 물론 경우에 따라 정말 참다 참다 한 번은 할 수 있는 말입니다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. 그렇죠? 지 기분 더럽다고 상대방 가슴 후배파로 말하면 다 돌려받아요. 이거처럼. 아무튼 쓴이 뭐 10년 긴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. 저런 것들이 딱 그거 아니야. 지가 차 놓고 자냐? 잔다 이 새끼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